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예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과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배열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패턴과 리플레이스먼트로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자 있죠? 이 문자를 변경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패턴은 퀵이죠. 이 퀵은 여기 있는 이 퀵이죠. 여기에 있는 비어의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여기 있는 퀵이 비어로 배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리로 이 패턴의 두 번째로 전달된 이 패턴이 여기 있는 이 문자열에서 이 브라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패턴의 카운터 파트너인 리플레이스먼트의 두 번째 패턴인 블랙이 여기 있는 브라운 대신에 블랙이 교체되게 되죠. 그 다음에 폭스 대신에는 여기 있는 폭스죠. 이 폭스 대신에 슬로우가 교체되면서 폭스가 슬로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더, 베어, 블랙, 슬로우, 점프, 오버더, 레이지, 도그가 출력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치환을 할 때 꼭 문자와 문자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배열과 배열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예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피레그의 세 번째 인자는 서브젝트죠. 서브젝트는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문자열이 바로 서브젝트죠.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을 여기에 제가 주석으로 처리한 이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 예제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인자인 패턴의 값은 이렇게 0, 1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고요. 두 번째 인자인 리플레이스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역시나 배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값은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리플레이스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값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동작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코드를 한번 분석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 아니면 20 둘 중에 하나를 서브 패턴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자열에서 19 아니면 20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바로 이거죠. 이거는 1900년대와 2000년대를 포괄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서브 패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죠. 두 자리의 숫자를 찾는 건데 이게 이거 뒤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99라는 값이 예, 이 놈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왔고 마이너스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 숫자가 1 이상 2 이하의 개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10, 11, 12월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두 자리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퀄이 오고 아니, 대시가 오고 대시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예,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왔나요? 캐럿이 나왔죠. 캐럿은 제일 처음 이라는 뜻이죠. 즉,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역슬래시 s라고 하는 것은 공백을 의미합니다. 저건 스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별표가 있다라는 것은 별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공백이 여기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지금 없으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것들을 뒤에 것들이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왔고요.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중괄호입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닫혔죠. 그것은 여기 있는 중괄호인데 그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문자열 하나 이상 문자 하나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이고 이것은 중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브 패턴이 돼서 첫 번째 서브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공백이 나왔고 그 공백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백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공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퀄이 나오고 이퀄이 나오고 이거는 요거죠. 그리고 정규 표현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어떤 서브 패턴에 서브 패턴상에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가를 숫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요거는 1, 2, 3, 4고 요거는 또 1입니다. 왜 숫자가 새로 시작되냐면 요기 있는 스타트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패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넘버링은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레이스를 살펴보면 이 리플레이스에 있는 첫 번째 값인 요것과 요기에다가 요기에 있는 요 값을 대입해보면 금방 요 값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음... 자, 이전 시간에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서브 패턴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요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슬래시 1 요것과 요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있는 요 리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자, 여기에 제일 먼저 3이 등장했습니다. 3 요로케가 3이죠. 그러면 3의 값은 현재 뭐예요? 5잖아요. 5 5가 왔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오디에 슬래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4가 왔죠? 서브 패턴 4 그러면 27이죠. 27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슬래시가 왔으니까 슬래시를 적고 그리고 1이니까 요 값 19를 요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는 슬래시 없이 2번이 왔으니까 99를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렇게 밑줄 친 것이 바로 요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부분 요기 있는 요 부분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제가 써보면 자, 우선 자, 요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되는 것이 요기는 패턴이 아닙니다. 요긴 정규 표현식의 문법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긴 요 달러는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달러가 일단 들어오고요. 그리고 역 슬래시 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서브 패턴의 값이기 때문에 바로 요놈이죠. 예, 그리고 요놈의 값은 실제로 데이터는 스타트 데이트이기 때문에 달러 스타트 데이트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띄우고 띄우고 equal 해서 요기에 있는 요것과 요기에 있는 요것을 결합한 것이 예, 지금 줄바꿈이 돼서 좀 안타깝네요. 결합한 것이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 진짜로 그런지 한 번 출력을 해보죠. 자, 7번을 입력해봤, 8번을 입력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예, 기존에 우리의 로직은 요거였는데 이렇게 치환되서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정규 표현식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이고요. 이번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 표현식의 패턴들 요것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던 모듈인데 이 수업의 선행학습으로 정규 표현식을 그 토픽 안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별도의 제가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에다가 정규 표현식 패턴들에 대한 수업을 따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것도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나갈 거니까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을 즈음 해서는 여기 있는 커리큘럼이 더 풍부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정말 새로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요것을 익히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